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우서 10장 3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전투적 교회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싸우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상대방에게 또 적에게 싸움의 대상에게 제압을 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회의 사명 중에 대체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는 것. 가장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헌신하고 드리는 것입니다. 산 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또한 제자의 삶으로 변화되도록 양육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한 성도가 홀로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가 모여서 성도의 교제를 이루는 그야말로 코이노니아의 삶.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임재하시는 놀라운 성령 충만한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 경험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외적인 그러한 교회의 기능 중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전투적인 기능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임금인 세상 나라의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세상은 교회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의 사정이고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무슨 일을 합니까? 세상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령하는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령하기 위해서 세상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전도하고 성교하는 삶에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이러한 전투적인 그러한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잃어버린 영혼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내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자심 가운데 충만 받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그러한 인격을 갖추는 것이에요. 밖으로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전투적인 역량을 감당해야 된다. 마치 거북선이, 귀갑선이라고 해서 거북선이 그 외선의 진단, 그 거대한 외선의 군단을 향하여 침투에 들어가는 공격적인 이러한 방법이 바로 전투적인 교회의 그러한 기능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평화를 바라고 또 우리 교회가 사랑을 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여 세상의 빛이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주님의 몸 된 교회가 능력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해야 됩니다. 원수들이 진치고 있는 그 세상 속에서 교회가 눈에 가시처럼 들어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주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길차를 찬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전서 10장 3절 이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우리는 분명히 전투적인 교회로서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어요. 과거에는 마귀의 자녀였다. 과거에는 마귀의 노예 생활을 했지만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나의 구주라는 사실을 대석의 주님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물과 피를 쏟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회개할 수 있는 죄사함을 받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고 회개하여 주 안에서 거듭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그러한 정체성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뭐 하고 싶든지 안 하고 싶든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마귀하고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하고는 또한 적이 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건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마귀적인 세상의 임금인 마귀가 다스리는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상 속의 모든 흐름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 철학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의 이념을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으라 그랬다.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역사하는 놀라운 능력 있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의 군대로서 군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교회는 능력을 상실한 것이에요. 교회는 세상의 모든 철학과 이념에 짓눌려버리고 마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한 일원이 되었다는 그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천국에서 승리하는 승정관을 울릴 때까지는 끊임없는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삶을 늘 이기는 자의 삶을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그 전투를 수행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자세이다. 여러분 구의학 시대에도 우리가 존경하는 구의학의 성경의 위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과 모세와 여호수와 갈렙 또 다윗 뭐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그 모두가 다 군인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 부터 시작해서 전사들이었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피 비린내 나는 성전을 그들은 수행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인 가난한 땅을 차지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전투를 벌였고 또한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도 약속의 땅인 가난한 땅을 차지하기까지 끊임없는 피 비린내 나는 혈투를 벌여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신약시대에 와서는 그럼 우리는 어떤 전투를 벌여야 되느냐 우리가 싸우는 전투는 구의학 시대의 성도들이 싸우는 그러한 약속의 땅을 이 예루살렘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벌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천국을 목표로 하여 그 천국을 차지하는 전쟁을 벌이고 있는다는 것이에요 마치 구의학 시대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수많은 전투를 벌였듯이 그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그야말로 이방인들과의 싸움이요 우상 숭배자들과의 싸움이요 그야말로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받들어서 우리는 끊임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정하여 가난한 땅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약시대에 와서 이제는 모든 것이 우리가 제사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제사예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로? 산 제사로 드려지는 그러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하나님의 소유물로서 하나님의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과 코와 귀와 손과 발을 소유하시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하나님의 성도로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하는 것이냐 이것은 바로 마태복음 11장 12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속의 은혜의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가는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을 듣고 회개할 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할 때 우리는 천국을 침노에 들어가서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약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거듭나면 자동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침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천국 들어갈 때까지 끊임없는 새 원수와의 싸움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첫째는 뭐예요? 세상의 문화와의 싸움 새 속의 흐름과의 싸움이에요 새 속이 추구하는 이러한 것들은 천성을 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흐름을 거슬려서 천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새 속의 모든 흐름을 거슬려서 거꾸로 천국으로 올라가는 삶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드는 삶입니까 우리는 끊임없는 세상과의 싸움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원수인 마귀와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천국을 향하려고 하는 자를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침노해야 된다는 거죠 천국은 전쟁을 하지 아니하면 싸워서 이기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과는 다른 것이에요 여기서 두 개의 나라가 나와 있습니다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여기서 천국은 이 땅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이 아니고 어디예요 천국은 하나님의 대신 천국이에요 한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천국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같은 말씀 같지만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누가 보면 심정형 16절에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이지만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리라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에요 바로 너희들의 마음 속에 있느니라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돼요 복음을 받고 예수 크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성령이 임재하시고 역사하는 움직이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들어와야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침투해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실제적인 장소인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영적 전투가 필수적인다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투가 얼마나 참 힘든 전투예요 그 전투가 내 자아를 십자가에 넘기우는 전투 아닙니까 가장 무서운 원수가 사실은 세상과 마귀를 이길 수 있는 내 자신만 이기면 세상과 마귀는 이기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세상의 나라 옛사람, 옛 자아가 천국 갈 때까지 나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기 때문에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옛사람을 통해서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과 이러한 정력을 발동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들어가는데 발목을 잡는 거예요 끊임없는 우리는 절제와 인내와 거룩한 영적 전투를 통하여 내 자아를 파쇄하고 이기고 십자가에 넘기우고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전투적 교회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그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속에 임하면 그때부터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자동적으로 전쟁이 붙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히 여러 가지 참 사건 사고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세상에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세상에 속한 사람들보다도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늘나라에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저 세상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사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양심은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양심을 통해서 가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면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노이로저의 걸리기가 매우 쉽습니다 이중으로 세상에 추구하는 것과 영적으로 추구하는 것들이 충돌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큰 스트레스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단 우리가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 넘기우는 삶을 살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가정은 소천국을 이루는 것입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나로 말미야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듣고 그야말로 무궁화 꽃이 활짝 핀 샤론의 꽃 바로 무궁화 아닙니까 히비스쿠스 시리아쿠스 똑같은 학명이에요 샤론의 꽃 예수 그리스도의 꽃 무궁화 그 무궁화가 활짝 피는 민족의 복음화를 이루어 될 때 우리 민족은 제사장 나라로서 성배의 민족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한다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배하는 역할을 감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거룩한 성전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거룩한 전쟁입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지상태의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사령관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사탄의 머리를 이미 밟으시고 승리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전쟁을 하면 전쟁의 신이신 전쟁하는 요호와 하나님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백전백승하게 되는 거예요 백전백승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면 그들은 백전백승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갔을 때는 백전필패야 백전백패 이것이 현 시대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영적 전쟁에서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성부와 성제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령관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대명령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 무장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우기 위해서 중요한 건 뭡니까 적을 알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손자병법에 집이 지기면 백전불태다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 이 말입니다 바로 원수인 이러한 대적의 마귀의 무기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것을 잘 알지 못하면 교회는 타락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고 마는 것이에요 그래서 참 미안하게도 그 유럽에 엄청난 영적 부응이 있던 종교계획 마틴 루터에 태어난 독일과 존 웨슬레 그 영적 대각성운동이 일어났던 영국과 이 유럽이 지금 기독교가 얼마나 위축이 됐냐 이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세속적인 이러한 문화를 교회에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수행했을 때는 유럽이 엄청난 영적 부응이 일어났고 그야말로 기독교의 그 각성과 깨달음을 통해서 문의 대부응이 일어났고 선진 유럽 문명이 말이에요 이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선진 문명으로 성장했지만 이제는 점차적으로 통양 쪽으로 이게 옮겨지고 마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과 타협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종교다원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세속의 문화 모든 것은 획일성 정통성 역사성 이걸 탈피하자는 거야 성경도 그냥 이거 다시 한번 우리가 문학적으로 찬학적으로 한번 분석해보자 이거야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는 신신학과 자유주의 신학이 바로 다원주의 모든 진리는 하나만이 아니라 기독교의 진리뿐만이 아니라 불교에도 진리가 있고 유교에도 진리가 있고 무슬림에도 진리가 있고 이러한 진리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만 도착하는 곳은 한 곳이다 그거는 하나다 말이야 이렇게 세속적인 문화의 역량을 받아서 교회가 이걸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더 이상 성경을 믿지 않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냐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은 신토이슬이 믿는 하나님과 신과 같은 하나님이다 그 유명한 신학자인 폴 틸리는 그렇게 말했어요 깜짝 놀랄 일이랍니다 그렇게 되므로 교회가 그냥 그야말로 무너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 세상에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는 것 검을 주러 왔다 그랬어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다른 종교와 좀 더불어서 화평하는 삶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랑의 본질이 아니겠느냐 그건 착각입니다 그건 마귀의 속임수예요 우리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을 받고 거듭나고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영원한 천국 유일하신 내가 기리오 진리오 나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그 위대하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이 진리를 전파하는 그러한 쪽을 선택하지 아니하면 교회는 능력을 상징하고 마는 거죠 교회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한 인권을 존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불쌍한 자를 돕고 이것이 주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교회는 진리를 수호해야 돼요 복음을 수호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1.1핵도 틀림이 없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그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을 향하여 침노에 들어가는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러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언제 끝납니까 이 전쟁이 주님이 오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몸 된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가 이제는 천국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공중들님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궁극적인 영원한 승리의 승전과를 울리는 그때가 가까이 오고 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까지 우리는 이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전투적인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가 각자와 각계의 전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전파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이루어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도록 우리는 싸워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일으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의 무기가 무엇인가 세상의 무기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마귀의 무기는 죄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마귀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마귀는 손끝도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털 끝도 못 건드린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거짓말을 통해서 실족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드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에 보게 되면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에게 속지 마냐 속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크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은 다른 게 아닙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것이요 그 마귀의 일은 무엇인가 그가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는 것은 너희가 안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무기인 죄를 없애려고 오셨다 이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죄를 짓는 것과는 상극이야 죄를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면은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어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마귀의 코가 뚫려 버리는 거야 꾀이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통해하고 회개하고 그 죄를 용서함을 받아야 되는 그 유일한 기회가 뭡니까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회개는 항상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이 땅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때까지 회개는 할 수 있고 죄사함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죄로 말미암아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셨어 그 소금 벌레가 말이야 소금 티듯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아니하는 곳에 영원한 형벌을 받는 것이 바로 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시도예요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 멸하시는 마귀의 일 6가지 우리가 몇 번 말씀을 통해서 전했습니다 첫째는 의심이에요 의심 믿음의 반대죠 두 번째는 뭡니까 거역입니다 사탄이 하나님을 거역하듯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분열입니다 분열 일치보다는 분열 어디를 가든지 분열시키는 거예요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잡아먹기 위해서 이 누의 무리들 사자의 사슴의 무리들 이러한 무리들을 분열시켜서 낙오된 자들을 잡아먹는 거 아니에요 네 번째는 뭡니까 탐욕의 탐욕 정력 그 정력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킴으로 말미암아 그 정력을 이기지 못하면 죄를 범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도둑질하고 가늠하고 살인하고 거짓말하고 남은 걸 탐하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실종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마귀의 콕에 뚫리는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 마귀의 노예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가만히 그냥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고문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이 마귀의 무기는 바로 죄입니다 죄 죄를 이미 지었으면 난 마귀가 이제 지옥에 가겠네 그러나 기회가 있다 이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신 건 왜 오셨어요 죄를 없이 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인들아 내게로 오라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죄짐을 지은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야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통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 얼마나 죄에 대한 결과가 무서운 것입니까 내 손이 범죄하면 손을 찍어버리라 이거예요 차라리 손 없이 천국 가는 것이 손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이거입니다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전투적인 야성을 영적인 야성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냥 맥이 없고 그냥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냥 사랑하고 이런 것이 그리스도 착각이에요 착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 참 그리스도인만큼 용맹한 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를 닮았어요? 예수님을 닮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유다지파의 사자로 오신 거야 여러분 밀림의 왕자인 왕 중의 왕으로 오신 거예요 영적 밀림의 왕 가장 무서운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귀신들이 두려웠다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마청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자들은 전투적인 성향 DNA를 타고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죄에 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려야 돼요 세상을 거짓 평화에 속지 말라 이거예요 이게 종교적인 다원주의 서로 싸우지 말고 우리 서로 좋게 지지 않는 그때부터 교회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는 그냥 땅에 그냥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돼지 코에 말이야 돼지에게 진주 목걸이를 걸어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팔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이름에 그야말로 더러운 오염물을 가까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하며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수호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영적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 거예요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한 우리의 적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거나 아니면 무시하면 그때부터 마귀에게 지는 삶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능력을 상실하는 거예요 교회가 적이 없어요 교회가 모든 것이 좋다 좋다 그냥 좋은 일하고 그냥 뭐 구제나 하고 사회적인 뭐 하는 이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그것은 따르는 것이에요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진리로 허리띠를 띠는 거예요 진리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타협하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종교를 까부셔버리고 그냥 다 절에 가서 우상 다 목을 베어버리고 불태우라 이런 말이 아니죠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세상적인 그러한 혈과 육으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수행해야 된다 믿습니까? 영적 전쟁이라는 거 아니에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그 말은 우리의 생각을 엎드린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생각을 엎드린다는 그 얘기는 바로 타이페이노 프로스네 이것은 바로 프로스네는 납작 엎드리는 것이요 타이페이노 이것은 횡경막이라는 것이에요 과거에 횡경막에서 생각이 나는 걸로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횡경막이 엎드린다 그 말인데 그 말은 뭐냐? 우리의 생각을 엎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가지고 내 생각을 사로잡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뭐한다? 복종하는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이요 겸손의 의미는 거기에 있어요 굴력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굽신거리는 게 겸손이 아니에요 겸손이라는 것은 내 생각과 주관을 하나님의 진리 앞에서 납작 엎드리고 그러므로 나보다 남을 낫게 남에게 좋은 점만 보는 거예요 남에게 배울 점이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학자의 배우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제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좋은 점이 있지요 나보다 좋은 점이 분명히 다른 사람에게 하나라도 있다 이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하다는 그 말은 우리가 굴력적으로 힘이 없이 그냥 양보한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납작 엎드린다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와 세상의 어떠한 문화와는 타협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가는 곳곳마다 수천만 명의 순교자가 나온 이유가 바로 타협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크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 앞에서 목숨을 걸고 수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순교자 지하교회가 남아있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세속적인 탄압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철학은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 예수 크리스도의 진리를 눈에 가시로 여길 수밖에 없지요 왜냐 거짓이 다 드러나니까 진리 안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크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이 들어오고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내 생각이 변하려 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도 그냥 예전이나 전이나 그냥 교회만 나왔지 별로 변화된 것이 없어 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지 않았어요 세상 철학이 아직 그 속에 남아있어요 세상의 이념과 사상과 이 모든 세상의 문화가 그 속에 찌들어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건 크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은 과감하게 개혁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 변화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크리스도인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원화된 세대요 진리라는 것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속적인 문화입니까 그래서 기독교의 진리만 진리가 아니고 다른 종교에도 그 진리가 있으니까 그 진리를 서로 존중하자 이겁니다 얼마나 인본주의고 얼마나 좀 사랑이 많은 것 같고 겸손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은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에요 이 세상적인 철학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철학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이념을 버리세요 여러분이 생각했던 지금까지 철학을 버리지 아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로잡힘 받아야 해요 모든 것이 갱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갱신 트란스폰이에요 체인지가 아니고 변화가 아니고 트란스폰 갱신입니다 변형이 되는 거예요 변형이 되는 거예요 사랑해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께 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안 되면 우리 하나님의 군사로서 합당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는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해야 돼요 손을 들어야 완전히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완전히 헌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올바른 전투를 하기 위한 주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과연 주님을 위해서 내가 전투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영적인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 자신의 안일한 삶을 위해서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집을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나는 거기에 목적을 들고 교회에 나오는 거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허당을 치는 것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신앙적으로 그런 삶을 기복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더 악한 자가 되는 거야 그래서 바르세인들이 산을 넘고 강을 건너 문을 건너서 영혼 하나를 구하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어떤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에 참여한다고 되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꺾어버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자기의 경험을 꺾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제가 여기 왔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사는 것 생각했던 것 다 포기합니다 주님 완전히 우리 주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립니다 나의 구원주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그리고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주 되신 주 예수님 이제부터 나는 예수 믿고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사오니 이제는 천국 갈 때까지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나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우리는 전투적인 교회가 될 때 어느 날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멸류관을 받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너에게 줄이라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싸우는 함성이 이제는 기쁨과 찬양하는 노래로 변할 것이오 이제는 창과 검으로 원수마귀를 공격했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전투적인 교회는 끝날 것이오 영원한 승리의 함성이 영원한 이기는 자의 교회로서 우리는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 안에서 영생폭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싸웁시다 우리는 영적 전투를 통해서 천국을 침노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